360도로 둘러싸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저기 앉아있는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좀 멀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한 소리를 내고 있는 바로 그 한 순간들은 어떤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노래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집중된 그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는 최고의 예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쉼없이 찬양대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 중에 가장 최고의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언제가 여러분이 드렸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예배들 중에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예배이셨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예배들이 기억이 났어요 이런 예배도 생각이 나고 저런 예배도 생각이 났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하나님 은혜로 귀한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브라질리언 예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한 200명 정도가량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은 뭐 그렇게 특이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당과 큰 차이가 없고 또 앞에 뭐 이렇게 현란한 악기들도 없어요 그냥 아주머니 세 분이서 덩치가 아주 좋으신 아주머니 세 분이서 막 정말 목이 찢어져라 찬양을 하시는 모습 그리고 찬양에 악기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그냥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뭔가가 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꼽자면 회중이었어요 그날 저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뜨거운 회중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들의 찬양의 태도와 그리고 표정들 그들이 연출해내는 모든 찬양에 대한 하나님 앞에 쏟아내 놓고자 하는 그 열정과 뜨거운 열기는 제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예배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세상에 이런 회중들이 있을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것들을 토해내 놓고 있었어요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는 회중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그날 같이 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문장을 하나 하실 때마다 말씀을 하나 하고 번역을 옆에서 통번역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통역을 해주시는데 문장을 하나 할 때마다 온 회중이 박수를 치고 문장을 하나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문장 하나만 나오면 아멘 하고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휘파람을 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제 가슴에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따라 그 목사님도 원래 차분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불을 토해내면서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회중을 놓고 설교를 해보는 게 제 평생 소원이에요 나는 그런 회중을 한번 만나보게 해달라고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결단코 박수를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아멘만이라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설교가 끝나고 나서 뒤로 설교자가 나가서 나가는 분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또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날 예배가 딱 끝났는데 회중이 다 앞으로 몰려오시는 거예요 전부 다 앞으로 오셨어요 줄을 서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앞에 와서 울어요 울면서 저하고 두 분 목사님이었는데 저희들 손을 붙잡고 은혜 받았다고 정말 감격의 눈물들을 흘리시면서 악수를 하시고 인사를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은 예배에 대한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가 둘을 낳았고 두 아들을 낳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재배한 식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고 아벨을 죽였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지만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는지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고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 한 가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고 누구는 죄를 조금 지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누가 더 선행을 많이 했고 누가 더 선행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저울질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 또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배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더 받으셨는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집어낼 수 있는 힌트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인은 그 땅의 소산 중에서 그냥 제사를 드렸다라고 적혀 있고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뭔가 더 사랑스럽고 더 아끼고 싶고 더 소중한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가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장남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소중한 것을 드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접목시켜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법도 하고 또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집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 시간이 돌아왔는데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한 개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난감한 순간이죠 그때 자기 친구 옆에 있는 친구를 옆구리로 쿡쿡 찌르면서 야 너 잔돈 있으면 나 좀 줘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천 원을 주더래요 그래서 천 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헌금을 했습니다 예배를 한참 드리고 나서 다시 지갑을 탁 펼쳤는데 지갑 안에 천 원짜리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예배 시간 내내 그분은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예배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는 우리의 마음이 실리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더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헌신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에는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배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구약에 나오는 사울이죠 사울의 인생이 비참하게 마무리되고 또 실패한 인생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정확하게 두 번 예배에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전쟁이 임박했고 그 전쟁으로 나아가기 전에 사무엘의 기도를 받고 나아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는 것을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울은 자신이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고 나중에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게 되죠 순종의 문제였던 거예요 순종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에 의해서 순종이 드려지는 것이라면 결국 사울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다 헌신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멜레과의 전쟁이었죠 아멜레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순종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가축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 가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좋은 명목을 내세우면서 가축들을 살려놓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사울이의 생각이 좀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가축들을 구해다가 그 가축들을 또 잡고 제사를 지내느니 이걸 죽이지 말고 남겨놓으면 그러면 더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예배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는 경제성, 효율성, 형평성 그런 것들과 병행할 수 없는 예배만이 갖고 있는 본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효용성을 버리고 편리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택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거룩한 낭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대가로 편리함을 선택하고 효용성을 선택하고 내 스케줄을 생각하고 내 일정에 맞추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맞추어 간다라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핀이라는 약을 들어보셨죠?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진통제이기도 하고 마약이기도 하죠 고통이 너무 심한 분들에게 이 몰핀을 주사하게 되면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고통을 확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에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약인 거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이 몰핀을 계속해서 맞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생성되는 것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단현상에 시달리고 마약 중독에 걸리게 되는 거죠 진짜 효용성이 있고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팬데믹을 만났을 때 코로나를 만났을 때 정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절실한 것이었고 이 온라인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초신자들에게 우리 예배를 보여주면서 또 같이 교회로 나와보자고 인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했고 또 아픈 분들, 몸이 아파서 나오기 어려운 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는 또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심지어 미국에 가 있는 우리 교인분들 중에도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들이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들었어요 너무나 좋은 도구이죠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고 상황이 끝났는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자칫 이것은 우리의 예배를 변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지 편리함의 도구로 단지 그냥 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어떤 정당화를 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으로 드려야 할 그 예배의 영성을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그 일들을 평일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주일날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더 좋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일을 처리하세요 오늘은 골프가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오늘은 몸이 좀 찌뿌둥하니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 온라인은 우리의 예배의 영성을 마비시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 옆에 저 신천지 신천지에서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배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사소한 것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었을까요 그런 예배의 영성으로는 세상 속에서의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예배에서 실패하면 영적인 근육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한 번에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에 와서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 온라인 예배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는 여전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확장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더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현장으로 예배를 나오신다 해서 그래서 무조건 최선의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와와서 꾸벅꾸벅 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얼마든지 최선이 아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때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는 그 예배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벨이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아벨이 더 정성스러운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구약적인 시각에서만 이 본문을 읽어서는 안 돼요 이 본문을 신약적인 시각 다시 말해 보금적인 시각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들어가는 절차가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야마 다시 말하면 그 성막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짐으로 말미야마 우리가 그 지성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예배를 드린다 단지 내가 그래서 의로워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내 죄를 씻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희생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증거를 품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증거를 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핵심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의 영성이 어떤 행위나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이 그 영성이 나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최선으로 만드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감격 내가 정말 그 이름을 높이고 싶은 그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그 마음들 나의 전 존재를 다 쏟아부어야 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가늘 수 없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이 없이 그 믿음이 없이는 예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거예요 한 선교단체에서 찬양팀을 구성할 때 어떤 한 자매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이 삶에서 과거에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최고의 예배는 언제입니까? 라고 이 자매에게 묻자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난주에 드린 예배입니다 아,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매님이 드렸던 예배 중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들 대답하기를 어떤 수련회에서 어떤 집회에서 그런 예배의 감동을 느꼈다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하시는 분이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보다 더,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진정으로 드렸던 예배 감동이 있었던 예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자매가 대답하기를 그 전 전주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하고 대답하더래요 그러면 그 전에 최고의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그 전 전 전주에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늘 최선이었던 것이죠 그 전주보다 그 다음 주가 더 최선이고 그 다음 주보다 그 이번 주가 최선이고 이건 누가 설교를 했느냐 누가 찬양 인도를 했느냐 어떤 찬양팀이 섰느냐 어떤 찬양대가 섰느냐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다음 주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최고의 예배거든요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의 예배가 참 좋아요 이렇게 나와서 제가 서보면 정말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시는지가 너무 느껴지게 되고 뒤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그 정말 아름다운 찬양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진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이고 너무나 좋습니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 예배를 사랑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예배라는 예배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욕심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배 누군가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그것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예배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전 존재를 다 쏟아내 놓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평생 드리다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예배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란 아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를 오리다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안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안이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온 맘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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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이 원하네 주 안이 원하네 주 안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안 섬기니 온 맘 다해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안에 남겨진 것이니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온 전 존재를 다 쏟아내 놓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서져도 나는 사라져도 나는 태워줘도 좋사오니 나의 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예배의 영을 깨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요 한 번 부르시고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